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친구들과 담력 테스트 하러 왔어요. 애들아 와주었구나. 후 단지야. 그래 난 스쿨 아이돌 단지야. 너 몇 살인데 아이돌이야. 나 스물아홉 살. 어어. 왜 왜 웃어? 아니야 아니야. 안녕 수건아 와주었구나. 안녕. 너 재수강하러 온 거니? 아니 난 담력 테스트 하러 온 건데. 아니 이럴 수가? 그러게 평소에 공부 좀 열심히 하지 그랬어. 어? 너는? 니야? 난 기분이 조앙. 그래 오늘 담력 테스트 할 건데 무섭지 않겠어 꼬마야? 기분 조앙. 그래. 어쨌든 얘들아 여기 밤 12시가 되면. 이상한 괴생물체가 나오는데 어디 들어가 보자. 나? 음. 별거 없는 거 같은데. 저기 피가 있었던 거 같기도 하고. 어? 없잖아? 올라가 볼까? 여멘아 나 무서워. 끝이 가. 그래? 누나 왜 그러세요. 잘 앞에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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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. 저거야 저거. 분필처럼 생긴 거. 이게 밤 12시가 되면. 여기서 엉엉 울고 있다는. 내가 소식을 들은 적이 있긴 하거든. 왜 엉엉 우는데? 왜 엉엉 울고 있는 거야? 왜 울고 있는 거야? 어? 어? 사람이 먹고 싶은데 사람이 없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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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잖아? 누가 무섭다 했어? 어? 어 말인데? 어? 어이씨! 어의! 그냥 이상한 애잖아. 어이! 어! 어이야! kenig 어 qué. 어이.. 그래도 귀여워. 이잖아 얘들아 어쨌든 오늘은 20분동안 술래잡기 할거야 저 개불을 피해서 20분동안 생존하면 돼 알겠니? 알았어 오케이 빨리 10분동안 눌러 야 야 야 벌써 죽으면 어떡해 나 살아나도 되는거야? 어 그치 너무 빨리 죽었잖아 방송 많이 해 그러다 맞아 뭐야 언제 나왔어 10분 들어오고 다녀 얘들아 너무 무섭다 나 너무 무서운데 표정이 그래 보여 쉬잇 못찾는데? 저 멍청이? 어이 우리 여기있자 그냥 평생 여기있자 어이 어딨는데 어? 그거 말하면 안되지 아 그렇구나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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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이럴수가 삼층에 죽었어 안죽었어 아직 안죽었어 아직 안죽었어 화이팅 화이팅 얘들아 어딨어 나 진짜 으악 으악 깜짝냈어 진짜 깜짝냈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이럴수가 아니 뭐 저렇게 생겼어 인간고기 헛 안돼 죽었어 아 야 이거 야 야 평화로움 좀 해줘 야 배고픔 달아 제발 하하하하 일로와라 맛있는 인간고기 어이 깜짝이야 여기있구만 달미달에 있어서 모를 뻔했군 어이 어이 개물리만 건물도 통과한다 어? 이거 완전 좋은데? 자 오늘은 여러분들 20분만 생존하면 됩니다 아아 어이 쪼꼬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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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멍청한데? 어 그냥 나를 슥 지나가버리는걸? 어 바로 앞에 있었는데 그냥 지나가잖아 엄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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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줌마는 싫어하지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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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위에 점프엠이 있어 점프엠을 생존하면 돼 점프엠? 점프엠? 올라가면 생존할 수 있어 오... 그렇다 아하 나 점프엠을 못 한다 말이야 멍청 점프 어 점프 점프 오 난 참고로 이 학교 담치기 1등이었다 무슨 괴물이 담치기 1등이었어 그런데 우리 담치기를 왜해 이리 와라 떨어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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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쳐가니 어서? 도망쳐가니 어서? 여깄네? 이리 와라 요건 몰랐지? 이 녀석들 안되겠어 멀리서 봐야지 어디있나? 얘들아 쟤 진짜 이상하게 생기지 않았냐? 얼굴이 급격 이건 뭐라고 했어? 들켰다 불어 터진 쌀덩이 같아 귀엽게 생겼는데? 이리 와라 얘들아 16분 남았다 애들 다 생존하고 있구나 그래도 맞아 저 녀석 실력이 전주 비빔밥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? 비벼졌다고 실력이 그게 무슨 말 비볐는데 어쩌다고 엄마 엄마 아까부터 거슬렸어 이 할머니 엄마 애기 한 번 시켜봐 애기 한 번 시키면은 마음이 달라질 수 있잖아 일로 와봐라 이 아줌마야 왜 나만 잡아 저기 뚜쌩 있잖아 야 아줌마 내가 아주만 그러는 거야 너희들 너무 못했다 야 못 잡는데? 이거 버틸 수 있겠다 이제부터 진심 펀치로 해주지 계속 따라오고 있어 나 산 건가? 수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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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를 위해서 꽃을 준비했어 오늘? 사랑해 뭐니? 감동? 저도 엄청난 걸 들고 왔습니다 이 꽃을 구하기 위해서 이러지마 얼굴이 삐뚤어진 녀석 이 꽃을 구하기 위해서 괴물을 뚫고 지나갔다고 뭐니? 감동? 근데 이건 뭐야? 이거 엄청난 거예요 한번 써보세요 뭐야 뭐야 야 장난 아니야? 이러면 술레날끼를 할 수가 없잖아 얘들아 살려줘 야 빨리 돌려 나 어떻게 돌아가? 이거 원래대로 돌아가는 걸 아직 없어요 지금 빨리 껌 색깔 줘 야 괴물아 날 봐 이러면 술레날끼를 못하잖아 빨리 돌려줘 괴물을 갖고 쫓아와 좀 죽어봐 이 무다리 아줌마야 죽었잖아 단지 좀 두 뭐니? 이 멍청한 괴물 녀석 어디 있냐? 나 옥상에 있다 어? 난 그렇게 할... 어? 정정당당하게 나도 키가 커져서 싸워주지 뭐니? 이럴 수가... 뭐야 얘 한참 위에 있잖아 자식 어디서 어... 아하 어딜 가미 자식 어딜 가미 아하 어딜 가미 자식이 이 녀석이... 어우... 뭐야 아... 아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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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빨리 죽어 하하... 하하... 한 대선 남았군 아 맨날 한 명 남아서 멋있어 무슨... 이 쌀알 맨을 감히 무시하다니 진짜 퇴했구만 삼측이 넘버원 쌀알 맨이다 이리 와 오오오 슉 슉 슉 슉 슉 슉 슉 슉 슉 20개가 자리가 흔렸네 야 공기는 진짜 못 잡겠다 찾아볼다면 찾아보시지 죽었다 잘 찾아봐야 될거야 진짜 여기는 꿈에도 모른다 내가 볼 땐 꼼짝 말고 있으라고 꿈에도 모를 거니까 괜찮아 힌트 줄까? 그래 특별히 받아줄게 힌트 뭐야 그게 뭐야 힌트야 힌트 가까이 가면 나는 소리인거 같은데 어? 어? 하하하하 근처인장 어디있다는거야 힌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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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가까이 있다는거야? 없다는거야 힌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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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내가 봤을때 한층 위인가 보곤 힌트 힌트 이사 힌트 힌트 어, 없네?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 어디 있어? 후! 힌트를 줘봐! 이 비겁한 녀석아! 직접 찾으시지 난 꽤나 가까운 데 있다고 내 이름표가 안 보이나 보금? 이름표가 왜 안 보여? 어디야? 어디 있는 거야? 멍청하사! 정말 멍청해 여기 뭔가 뭔가 있어 이 근처야 쟤네 말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걸 모르겠어? 뭐? 이제 와서? 넌 낚였다 넌 낚였다 이것들이 아주 역시 이 녀석들 잡아먹기 잘했어 에휴, 안 되겠어 그럼 반칙을 썼다면 나도 어쩔 수 없다 가봐! 이 사람은 무거orie 무시하지 말라고 USEHHHHH acho 나도 엔더진투가 있어 엔더 진실하게 하기에 로그가 남았는걸 야 미안해 하지마! 비겁한 수는 먼저 써놓고 사 어딨지? 뭐야? 완전 멍청하잖아 눈이 없구만 눈이 쌀알이라 그런가? 쌀푸드처럼 생겨가지고 안되겠어 녀석 갔다 집고 다니게 힌트를 좀 줄까? 자 10분 들을 풀었다 어때? 그래 내 이름보다 보이나? 내 눈이 어떻게 됐나? 안보이잖아 눈이 어떻게 됐다 어딨는거야? 진짜 눈이 어떻게 됐나보군 죽을 뻔했군 어? 죽을 뻔했어 내가 보일 때 못잡아 맞아 너무 열받아 안되겠어 한번만 더 해야겠어 왜지? 저럴게 어딨어? 야야 아니 무슨 TPD 이런게 많이 타 너무 화났다 이런게 어딨어 저럴게 이런 똥 슬라자끼를 왜해 너무 화난데 이미 나는 이 게임에 관심이 없어 넌 죽었어 어차피 못잡잖아 원래 이 게임의 규칙은 돌검이지만 지금 다이아곰을 들었지 넌 죽었어 어차피 못잡아 하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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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흑 오'll sixteen 따라왔어 따라왔어 저 immort generational 왜? 천수기 따라왔어 너무 열받아 으아! 몇 분 남았어? 아... 7분 남았어 아직 남았지? 어디갔어? 야아! DP당했다 어디있지? 사ulates 자식이 아악 ㅋㅋㅋㅋ 어짜피 못 잡잖아 건너뛰려고 why not 일로와 호호 귀엽네 너무 귀여워 몇 분에 놀리고 있는거야 이녀석 일로와 아 싫어 야 맥네도 못잡을 것 같은데 그래 평생 한번 달려 봐 넌 죽었어 달리기 키를 해 놓을 걸 ㅋㅋㅋㅋㅋㅋㅋㅋ populations 너 잠깐 기다려봐. 나 키 키 좀 잠깐 기다려보라고 하면 기다릴꺼 같아 잠깐 거기 멈춰봐 이제 키 키를 설정했다. 넌 죽었어 이 자식이 어떻게 알았어? x2 너 그 갑옷 너무 짙트키야 색깔이 보후 세otle야 난 무 야아아아악 상지 도망간다 스티.. 더러자! 어? 이거 뭐야? 죽어!! 이야 ICEHAHA진짜 예아 으, 야 이러지마 너, 너 이상하게 하는... oh 으이, 이상하게 하는...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야!! 이런 기아한 있냐고 아까부터 계속 이런.. 얘가 얘가 이상해 몇 분 남았어?? 4분 남았어 왜 이렇게 많이 남았..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!! 나는 많이 남았다고 하면서 안하는데.. 否 줄 darauf 오 Volt 나 ambiguity 가빈아 어 ango 지금이 바로 여성 여덟이 멈췄어 여성이 멈췄여 있어 뭐 하려고 해 유튜브게임 모드까지 켰어 어디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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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있다 뭔데? 내가 그럼 공평하기 위해서 1층에서만 숨을게 좋아. 아니! 공평하기 있지 않아도 돼 공평하기 해야될 것 같은데? 공평하기 해야될 것 같은데 어딨어? 넌 어딨어? 1층에만 숨는다고 정말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거지 하필 수도 있는거야 야! 얘가 미쳤나봐 와아! 이거 뭐야! 야! 뭐야 뭘 터지는거야!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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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! 아아q! 으아아아앙! 해!! 엥야?! 아, 아아악! 아아악! 많이 화가 났는데? 아아악! 아아악! 막장 운이었다! 막장 운! 미쳤다! 네 여러분들! 재밌게 보셨나요? 좋아요! 구독하기 부탁드려요! 편집도 한번 해주세요! 멋있게! 이겼으니까! 아아악! 아아악! 처절하다! 추하다! 추해! 추한! 추한 승리! 저 표정마! 저 표정마 너무 추해! 아온이는 진심 아온이다! 추하다! 진심 모르겠다! 안녕!